아침부터 빵을 세다주셨어요 이거 똑같은 거야? 그래 먹자 언니 어제 나천대 그거 올려도 돼요? 올려라 나천대 아니세요라고 올려도 돼요? 나천대 근데 알 사람들은 다 몰라 차 대표로 차 대표로 나 어떡하냐 잘 지냈어? 나?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김영호 아나운서님이었어요 전체적인 선수 리허설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선수 리허설 하려고 합니다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께서 주의이시기 밟고 웬일이야 웬일이야 깜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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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전체적인 선수 리허설 하려고 진짜 내가 봐도 이 스윙이다 너무 잘하잖아 너무 잘하잖아 일찍 갑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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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사応 회의 화이팅! 화이팅! wow 너무 대박이다 모두가... 와..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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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likely 3 4 아 너무 멋져서 3. 3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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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5. 5. 5. 6. 5. 6. 소리를 너무 질렀어요. 1시간. 세이크 없다. 사안이 잖나요? 아 따진다. 왜? 없어? 팀원 배경이 지성 씨 소통에 카카오톡 바이티 에피클카오톡 박진현 심지혁 하시 심지혁 박진현 심지혁 박진현 박진현 심지혁 일자리 인쾌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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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허설이 끝났습니다. 포장으로 화이팅! 여러분, 이렇게 옷을 입을게요. 핑크팀, 부주팀! 어? 내꺼야? 저희는 이따가 나갈 겁니다. 근데 경기장에서 찍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. 올스타 끝나고 그런 시간이 있는 나를 보면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다, 이건. 경기 끝나고 올게요. 들어갑니다. 올스타점. 야야야야! 귀요? 아! 저 부르셨잖아요. 아니야, 너 부른 거 아니었어. 야! 야, 너네 예쁘다. 정말요? 응. 야, 너네 예쁘다고. 한참이다? 별로야. 정말 감사해요? 진짜 별로야. 언니가 별로라는 건 예쁘더라구요. 봐봐, 봐봐. 뭐야? 왜? 얼굴이 진짜 너무 무서워. annual removes 어느새 옆에 오지 마세요. количество 연일 타령 Sch퍼센트 ει지 Mais Tint 어디ına 오지 마죠? 암기묵 지난달 sets 이렇게 롤스타가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